쥬아야 괜찮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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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목요일이다 목요일인데 내일부터 또 새로운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우변정신 나오다가 이게 꽤 됐는데 이제서야 제재를 강화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제재 중 하나가 12살? 12살? 모가데이지 12살 만 12세 이하 아동은 모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그래서 다 같이 모래 가고 있습니다 어느 모래 가냐 어디 갈 수 있는 데가 있겠어요? 춥제도시 춥제도시 왔어요? 네 아 근데 또 뭐 먹나 되게 고민되네 차빈이 좀 아 하이 뭐 먹나 진짜 사람이 많네요 여기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다 같이 몰려왔는지 이제 아기도 못 오니까 모래 마지막 만찬을 즐기자 그러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왠지 오늘 그냥 바울에서 먹을 것 같아 바울 한국어로? 파울은 바울 바울?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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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주의 애기인데 애기는 괜찮은거 아닌가 그치 주의야 여기 구경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또 제재를 지속 갈런지 여기가 심각하게 보고 있는 주에 우리 집에 가고 있었는데 아직 어린이들 넌 저기 가고 갔어요 네, 가고 갔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제 안 돼? 배고 왔어요? 오늘 배고 왔어요? 오늘 저녁에 물어보셨나요? 집에서 주문한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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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 호박 먹었어 오늘은 제이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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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친 제이미의 이탈리안 거기 가서 먹어보려고요 저는 오늘 버거 먹고 지금만에 뭐 먹을지 모르겠다 아 한바퀴 돌았다 사람 진짜 많아 뭐해 괜찮아 좋아 괜찮아 좋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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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를 사랑해 오늘은 제이미에서 먹자 제 저녁완찬은 재미 재미 재미의 제이미 이탈리안 아 제이미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뭐 체계적으로 사람 기다리게 해 주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막 대충 기다리게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뭐 안 먹고 거기서 안 먹고 또 이동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그냥 피자 시켜 먹을까? 아니면 바울을 가서 먹을까? 바울? 렛츠 트레이 바울 어? 잠깐만 그냥 집에 가서 먹을거 집에 가서 먹을거 그냥 피자 비자 하루 되요 하루 되요 하루 되요 아 네 집에 가서 먹을거 그러면 버거 피자 스파게티 피자 버거 아빠를 그때 완전 애기였을때 거기서 먹었었는데 제 기억나냐? 오케이, 만약에 만들어진 식물이 없으면 그러면 그 식물을 먹으면 오케이? 앞으로? 오케이 아직? 아 그래 여기 파울도 자리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먹는걸로 아 여기도 자리가 없어 뭔가 나와서 먹고 싶었는데 아쉽다 집에 가서 그냥 피자나 뜯어야 되나 와 살짝 저쪽 갔다가 오니깐 다시 자리가 생겼어요 파울이에요 여기서 먹으려고 맛있겠다 주혜는 잠들었어요 아 갑자기 잠들었어 신나? 뭐 시켰다고 주혜 엄마? 응 뭐 시켰냐고 뭐 시켰어? 뭐 시켰어? 어 뭐 시켰냐고 아 뭐 시켰게 됐어? 엠 엠 엠 엠 엠 엠 스위스 버거 어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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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았어 응 응 일주일이 빨리 지나갔어? 응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 그래도 뭐 어제 오늘 회사에서 일을 좀 했더니 좀 괜찮았어 일이 좀 된거 같아 응 안적스러워 되게 뭔가 일주일 동안 일을 했을 때 뭔가 만족스러워야지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뭔가를 안 하게 되더라구 오늘은 좀 만족스럽게 일을 끝내고 나왔어요 아 아 야 야 오니언숲 나왔다 오이 오오 맛있겠다 뭐 빵을 안주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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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는 안 먹으면 좋았어요 미니건으로 먹었어요 미니건으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매일 저녁에 버거 먹을 수 있을거에요 저녁에 버거 먹을 수 있을거에요 저녁에 버거 먹을 수 있을거에요 빵도 맞았어요 우와 버거 뭐 맛있어 보이나 스파게티 맛있어 보이고 볼로나니 썸트 이거는 뭐 스위스 버거 맛있어 먹어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신선해 보이네 음! 아주 맛있어 우리 항상 뭔가를 가져와서 주혜 일어났어 엄마가 먹고 있으니까 주혜는 아프고 주혜 뭔가 화난 거 같아 엄마가 먹었어? 엄마 놔두고 먹었어? 나는 어쩌구 다 먹었어요 잘 먹었다 엄마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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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원 스위스버거가 18,000원 원 제 엄마가 먹은 스파게티들은 15,000원 16,000원 스파플링 18,000원 그래서 총 얼마야? 응 4,000원 5만원정도 잘먹었다 먹었어? 응 아 몰라 주혜야 좀 걸어다니자 주혜는 배고픈데 어떡하지? 엄마 괜찮냐? 가자 안녕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sta 서재 집이 가자! 집이 가자! 집이 간다구! 집이 간다! 집이 가자! 집이 간다! 집이 간다! 집이 간다! 집이 간다! 망고? 네 그렇죠 3,600원 저희 주택단지 2번 주택단지에 본버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문하면 이렇게 배달해 주네요 배달이 없어요 공짜로 배달해 줘요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팁 달라는 그런 눈치였어 24리알인데 총 25리알 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잔돈 안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또 시켜먹으려면 잔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럼 다시 주문해야 돼 다시 주문해야 돼 다시 주문해야 돼 그래서 1리알 받았어 잔돈으로 300원 맛있겠다 어저께 이거 처음 시켜먹었는데 맛있었어 그치? 응 아 맛있어 봐 응 지금 날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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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제 또 다른 한개 아니, 똑같은 망고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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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